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쌀쌀하진 않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올라가면서 온화하겠고 남은 한 주도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13.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지만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경남 내륙은 오늘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역은 오늘 초미세먼지가 머물 텐데요. 부산은 공기질 보통 수준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3도, 거제와 남해는 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2도, 양산 23도, 합천과 진주는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주말에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